보령 성주사제에 가면 절터 뒤쪽에 커다란 탑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보 보령 성주사제, 낭의 화상 탑비라다. 낭의 화상 무혐이 입적한 후 최치원이 직접 그를 지은 비문이 새겨진 통일신라시대의 가장 큰 탑비입니다. 교종과 선종 불교는 경전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는 불교 종파인 교종이 있었고 교종의 다섯 개의 팔을 오교라고 하였습니다. 교종은 왕실과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습니다. 고구려 보독의 열반종, 백제의 경과, 신라자장의 계율종, 그리고 통일신라의상의 화엄종이 있었고 여기에 원효우 법송종과 진표의 법상종을 더해 오교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통일신라 후기로 가면서 참선을 통한 깨달음을 강조한 선종이 유행하고 선종을 전파하는 아홉 개의 파가 있었으니 그것을 구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은 실상사의 실상산문을 최초로 하여 장흥 보림사의 가지산문, 문경 희양산문, 창원봉림산문, 곡성 동리산문, 영월사자산문, 강릉사골산문, 해주수미산문, 그리고 보령의 성주산문입니다. 낭의 화상 무혐 태종 무혐왕의 팔대손인 무혐은 어렸을 적 구석사에서 의상대사가 만든 우교 중 하나인 화엄경을 배웠습니다. 서기 845년 중국에서 그 당시 유행하던 선종을 배우고 돌아와 충남 보령군 성주사의 구산산문 중 하나인 성주산문을 시작합니다. 진성여왕 때인 888년 88살의 나이에 입적하게 됩니다. 무혐이 죽고 나서 진성여왕이 낭의라는 이름을 화사하여 낭의 화상이라고 불리웁니다. 여기서 화상이란 스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보령 성주사지 성주사는 원래 백제시대의 절이었지만 통일실라시대에 낭의 화상 무혐이 이 절에 와서 선종을 일으킨 후 이름이 성주사가 되었습니다. 성주사지에 가면 넓은 절터에 통일실라시대의 탑들이 늘어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령 성주사지 5층 석탑 보령 성주사지 중앙 3층 석탑 보령 성주사지 서 3층 석탑 보령 성주사지 동 3층 석탑 이들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령 성주사지 낭의 화상 탑비 보령 성주사지에 가면 절터 뒤쪽에 커다란 탑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보 보령 성주사지 낭의 화상 탑비입니다. 낭의 화상 무혐이 입적한 후 최치원이 직접 그를 지은 비문이 새겨진 통일실라시대의 가장 큰 탑비입니다. 이 탑비가 국보로 지정된 이유는 첫번째 최치원의 글을 연구할 수 있는 사산비문 중 하나라는 것 때문입니다. 사산비문이란 신라말 천재 최치원의 글이 적힌 4개의 비석에 쓰인 문장을 뜻하고 통일실라 당시의 문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사산비문은 낭의 화상 탑비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 탑비 문병 봉함사 지증대사 탑비 경주초울산 대송복사비를 가리킵니다. 좋아요! 두번째 신라의 신분지는 골풍제 연구의 중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낭의 화상 무혐의 아버지가 원래 태종무요랑 경주김씨고서 진골귀적이었는데 육두풍으로 신분이 강품된 내용이 이 탑비에 적혀있습니다. 낭의 화상이라는 시호를 내린 마지막 여왕인 진성여왕에 대해 최치원은 낭의 화상 탑비의 성군이라고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상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으나 진성여왕 당시 신라는 무너져가고 있어서 원거리의 지방에서는 백성들이 원망에 찾아했습니다. 그 결과 견원, 궁예, 그리고 왕건이 나타나 후삼국시대가 시작될 것도 진성여왕 시기였습니다. 아들세술등 목매달아빠TV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